나찬, 항복을 하면 받아주겠다. 천만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겠군. 무신군! 비상사태, 비상사태. 정체 불명의 요괴가 요괴처선고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배틀필드에 계신 학생분들은 속히 아카데미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체 불명의 요괴가... 배틀 대회 때문에 정신없는 사이에 요괴가 들어왔나 보군요. 만약 요괴 저장고에 봉인된 요괴 에너지가 풀렸나면... 아, 이것이 요괴 저장소이로군! 제1 primeiro 뭐라고? 하늘이 뚫렸잖아? 하늘이 뚫리는 게 아니라 우주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주의 문이? 저게 뭐지? 별동결이다! 엄청나! 설마, 저게 다 요괴물? 우주의 문이 열린다! 세상에, 끈 시끄러워지겠군요! 어떻게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그거면 참참할게 되겠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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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